이거를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작사 쪽에 얘기를 했고 대본을 그냥 무작정 썼어요. 무작정 쓰고 나서 맘에 든 제 맘에 든 대본이 나오고 나서 다시 봤더니 야 이 캐스팅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이제 좀 골이 아파지더라고요. 이 역에 맞는 배우가 안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제작진 쪽에 빨리 예정보다 좀 빨리 좀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캐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했어요.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한 캐스팅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건 광범위하게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델 에이전시 저희 인물 조감독 조감독 해가지고 모델 에이전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배우를 찾았는데 모델 한 일주일 됐나요? 그 프로덕션을 차이고 일주일 된 후에 그 조감독이 이제 이 김몸이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이제 이런 배우를 찾아주니까 그 설명을 하고 이제 몇몇 거기다 소개한 어떤 배우들을 보고 뭐 마땅한 배우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그 이렇게 리셉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접수하는 프로필을 접수하는 되게 운영적이죠? 그 접수하는 그 모니터 화면에 그 이한별 배우 그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그 조감독님이 어? 이분 누구냐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일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프로필을 내신 분인데 어 어 저희도 지금 등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분 프로필을 저희가 좀 가져가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고 저도 보고 어?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어 이 분을 한번 뵙고 싶다 해가지고 이한별 배우를 만났고 어 이한별 배우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지적이셨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을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분이야말로 김범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캐스팅 제안을 했죠 네 어 사실 안재웅 배우 제가 시나리오를 마찬가지로 이 김범위나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캐스팅이다 이 캐스팅 이 캐스팅 더 그래서 어 그 대본을 다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담당자께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주원함은 누구를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어 저는 안재웅 배우로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어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 과연 그 안재웅 배우가 이 역할을 해줄까 어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 긍정적인 사고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도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 안재웅 배우 매니지먼트 대표를 좀 잘 알아서 네 좀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어 좀 배우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 책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그래서 어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안재웅 배우 외에는 다른 배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어 안재웅 배우가 연락이 왔어요 아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네 음 어 저도 이렇게 작가님 또 다른 어떤 재해석이라고 봤어요 예 어떤 그 영상물로 옮겼을 때는 웹툰은 웹툰들이 너무 재밌는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만의 가치가 있지만 어 영상으로 옮겼을 때 또 주는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재해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고 저도 사실은 뭐 전작도 마찬가지지만 원작을 어 있는 작품을 변출을 도작품을 했는데 어 마스크걸 원작자님께서 언제든 최근에 저도 그 원작자님들 이 시리즈를 쭉 보셨고 어 배로운 분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역시나 예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고 예 또 두고두고 보고 싶으시다고 예 저는 제작사 대표님한테 하셨지만 감독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지만 예 만족해하는 어떤 문자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제가 스텝분한테 캐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여느란 배우님의 사진을 스텝분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어 마치 울명적인 것처럼 어 이렇게 놀랬던게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또 남성적인 느낌이 되게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을 어 그리고 저는 김경제라는 캐릭터가 악역이라기보단 가장 우리가 그 우리 주변에 가장 있을 법한 엄마의 모습을 가진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아들인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머니의 어떤 표상 같은 한국인의 어떤 어머니의 표상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을 어 엠엘한 선배가 워낙 그 전작 부분부터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부터 또 강렬한 어떤 순간의 모습까지 다 담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죠 네 뭐 이 마스크벌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정도 웹툰을 즐겨보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화 정도까지 보다가 저도 하차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직장인 얘기여 가지고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 직장인 얘기가 이렇게 막 어떤 컨텐츠로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좀 끌려온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려놨다가 다시 어쨌든 꼭 그 뒤부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어 그 계속 쿠키를 제작사가 또 쿠키도 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쿠키를 툰해보려면 쿠키가 필요하죠 쿠키를 이게 또 대여는 200원이고 보유는 300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여를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 뭔가 좀 아깝다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충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뒤를 계속 보고 있었고 와중엔 어 끝까지 다 보고 그냥 한자리에서 그 뒷부분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부터 그냥 끝까지 다 한걸음에 닫다 놓았던 그 그 몰입도 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갈건지 이 엑측프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건지 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그냥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글을 쓸 때는 다시 보유로 해가지고 500원에 저는 500원씩 이렇게 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너무나 저도 그냥 한걸음에 쭉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그 한화하나 기다리면서 보신 분들이 더 재밌게 보셨다 그러더라구요 네 어쨌든 저는 끝나고 난뒤에 봐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일단 1 2 3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